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귀를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옛 계약의 제사 첫째 계약에도 예배 법규가 있었고 지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첫째 성막이 세워져 그 안에 등잔대와 상관상과 제사방이 놓여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된 분양재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계약괴가 있었고 그 속에는 만나가던 금항아리와 딱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와 계약의 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위에는 영광의 커룩들이 속재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춘 뒤 사제들은 언제나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예배를 집전합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사제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와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바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로써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현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예물과 재물을 바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예비하는 이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예식과 관련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질서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만 부과된 외적인 법규일 따름입니다 새 계약의 제사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계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원이 있는 곳에서는 유원자의 죽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원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야 유효한 것으로 유원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첫째 계약도 피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물과 주옥양털과 우술초와 함께 통하지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계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계약의 피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물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뜬 모상들은 이러한 의식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그보다 나은 재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무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재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유일한 희생제사의 효과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에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재물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이들이 한 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 재물을 바치는 일도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재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재물과 속죄의 재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의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재물과 예물을 또 번재물과 속죄의 재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재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재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충실한 신앙생활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휘장을 관통하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식혔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약속해 주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서도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재물이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판 그리고 적대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에 대한 무서운 예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는 둘이나 세 증인의 말에 따라 가차없이 처형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총의 성령을 무독한 자는 얼마나 더 나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때에는 공공연히 모욕과 환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동무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 좁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올 이가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믿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재물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 덕분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에녹은 하늘로 들어올려져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올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들어올려지기 전에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단지하고 믿음에 따라 받는 위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도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상속자인 이사학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살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사악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악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악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이사악은 장래일을 두고 야곱과 에사우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지팡이 끝에 의지하여 하느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탈출을 언급하며 자기의 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써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죄의 일시적인 향락을 누리기보다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앞으로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임금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굳건히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써 모세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피를 뿌려 마다들과 마페이 파괴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사람들이 이랫동안 예리코 성벽을 돌자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써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화로이 맞아들였기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온, 바락, 삼손, 입타,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얻었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맹렬한 불을 꺾고 칼날을 벗어났으며 약하였지만 강해졌고 전쟁 때 용맹한 전사가 되었으며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식구들을 다시 맞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누리려고 석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고문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 양가죽이나 염소가죽만 두른 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약속된 것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련과 인내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애호사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어좌와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주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다 받는 훈육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하지 자녀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공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버지께는 더욱 순종하여 그 결과로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잠깐 훈육하였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훈육하시어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맥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하느님의 은총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하느님의 은총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솟아나 혼란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음식 한 그릇에 마자들의 권리를 팔아넘긴 에사오와 같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사오는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지만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짐승이라도 산을 건드리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견디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는 나는 두렵다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땅에서 지시하시는 분을 거부할 때 저들이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지시하시는 분께 등을 돌릴 때에야 우리는 더더욱 그 벌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 번 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더 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이 치워져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 하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와 함께 존경과 경예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하느님은 다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탐된 공동체 성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해주고 확대받는 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주십시오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가늠하는 자를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 욕심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은총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살아간 이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단이 있는데 성막에 봉직하는 이들은 이 재단의 음식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대사제는 짐승들의 피를 속죄 제물로 성소 안에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치욕을 함께 짊어집시다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칩시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샘을 해드려야 하는 이들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늘 올바로 처신하려고 하기에 바른 양심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합니다 축복과 끝인사 영원한 계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리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과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어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히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적어 보내니 이 격려의 말을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 티모테오가 풀려났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뿌리오 나의 길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네 긴 히브리서 이틀만에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정 때문에 이렇게 됐구요 히브리서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더 구약성경의 거의 창세기부터 쭉 구약성경의 여러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쭉 훑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11장 1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11장 전체의 말씀들 보면 구약성경을 딱 요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은 희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희망이냐 바로 성실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꼭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죠 곧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꼭 지켜주신다는 그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성경부터 쭉 이어져온 하느님 말씀이 실행, 실현된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은 이어집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리라는 희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희망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인사 부분에 바오로가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상당히 후대에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시기는 박해 시기였던 것이죠 교회가 박해를 받고 건방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신자들에게 믿음을 북돋워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련과 인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시련으로 훈육하시는 거다 그러니 그분의 그 훈육을 우리가 시련과 환난 모두를 그러한 훈육으로 생각하고 정말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아버지께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이겨내라는 메시지를 히브리서가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히브리인들,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던 신자들에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편지 형식을 띄었지만 어떤 강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사제이시고 새 계약을 이루시는 대사제이심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대사제이신 분 그것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해주시는 대사제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고 또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구약성경의 전체를 쭉 중요한 순간들을 쭉 긁으면서 요약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약성경, 신약서관들 다 읽고 나면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또 읽게 될 텐데요 그때 그 내용들을 구약서부터 이어진 하느님의 말씀들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아버지라는 노래고 인호주사라는 생활성가팀 현정수 신부님이 함께하는 생활성가팀인데요 이 아버지라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숭실하시고 우리를 시련을 줄지언정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우리를 영재나 자녀로 지켜주시는 그런 분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노래 들으며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네요 왜 안되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hesitate 음 여기 중 예를 들면 신호 연이 axis 조 여러분 球 2대하지 않는 좌회장 안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겨서요 네 당황스럽네요 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노래는 아버지라는 노래고 나이도 방문했었던 흥알성가티 까뮤가 모두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요 나의 방패 나의 산소 주 하느님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불어남신들 간절히 애원하며 제 영혼을 오옆이 받아주소서 목말라 목말라 갈라지요 진리 이끌어주시오 마르지 안될 새 빛이요 주 하느님 하느님 이 세상의 빛이 나의 방패 나의 산소 주 하느님 하느님 내 아버지 주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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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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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